우리 셋이 사진 찍을까? 사진 찍을까? 제대로 찍으면 잘 돼. 오늘 마지막으로 7월을 함께 채울 건가 봐요. 좋았어, 딱 좋아. 가운데야. 좋았어. 간다, 찍는다. 하나, 둘, 에이! 아니 타이거. 빨리 했다. 아 좋아, 먼저 찍혔잖아. 그만. 더 빨리 오란 말이야. 거기 그대로 있어, 손 잡어, 손 잡어. 빨리. 너무 웃겨. 빨리, 빨리, 빨리. 하나, 둘, 셋. 그 와중에 아이돌 포즈 나오네. 도대체 뭐야. 아, 각도가 나오네. 아, 이번엔 너무 길지 않아? 너무 길어. 웃을 때 찍혔어. 근데 너무 자연스러웠어요. 삐익 한 다음에 찍은 거야? 앞에 봐요, 잠시만. 아, 좋았어. 아, 됐다. 됐다, 됐다. 와, 뱃속에 있던 희율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완벽한 가족사진 만들었네요. 손정이가 붙일 거예요? 그렇지, 그렇게 붙여야지. 아, 또 잘하네.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. 야, 가족사진으로 마지막 7호를 아름답게 장식했다. 추억이 생겼네? 아, 또 새로운 추억이 생겼지? 봐봐, 달력 봐봐. 이만큼이지? 앞으로, 이만큼 생길 거야, 추억이. 이만큼. 이제 시작. 그럼. 좋아요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저는 24개월 문희율의 아빠 문희준입니다. 안녕하세요, 휘리 엄마 소율입니다. 이 때 두 돌이었어. 24개월. 안녕하세요, 휘리. 우리 아빠는 문희도 있네요. 진짜 컸다. 우리 아빠는 문희도 있네요. 우리 엄마는 밖으로 해요. 금세 이렇게 커가지고 앉아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감회가 서럽네요. 다 큰 거 같아요. 그러게요. 아닌데, 4살인데? 아닌데, 4살인데? 아직, 아직 덜 컸어요, 아빠. 맞아, 4살이에요. 함께하는 1년 2개월 동안 전해준 그 행복한 웃음처럼 앞으로도 예쁘게 커가길 바래. 예쁘고 착한 우리 희율이 덕분에 우리도 너무 행복했어요. 다음에 또 만나자. 그동안 우리 희율이 예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저희 잼잼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다음에 또 만나요.